전력 비교 전력 비교 국가대표 포인트 가드 이경은이 오랜 부상을 털고 337일 만에 복귀했는데 승리로 이어지진 않았습니다. 특히 팀 전력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외국인 선수의 부진이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쉐키나 스트링레는 K-비전에서 3득점 3리바운드로 봉수에서 존재감이 미미했는데요. 김단비와 곽주영 등 국내 선수들의 더 적극적인 득점 참여가 필요해 보입니다. 반면 2연승을 노리는 삼성생명은 윤예빈의 활약에 웃고 있습니다. 2015년 신인드랩트 1순위로 삼성생명에 뽑힌 윤예빈은 그동안 부상으로 빛을 보지 못했습니다. 올해 데뷔 이후 처음으로 건강한 시즌을 보내고 있는 윤예빈. 직전 경기인 OK저축은행전에서 18득점 4리바운드로 데뷔 후 최고의 활약을 만들어냈습니다. 개막 후 2연패에 빠진 신한은행은 어느 때보다 승리의 목이 마른데요. 삼성생명 전까지 패한다면 연패는 더욱 길어질 수 있습니다. 신한은행이 지난 두 경기 대패를 잃고 올시린 첫 승을 따낼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WKBL 중계 예고 전해드리겠습니다. 신한은행 에스버드대 삼성생명 블루밍스의 맞대결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바로 내일이죠. 오후 4시 50분 스포티비2를 통해서 라이브로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신한은행 에스버드대 삼성생명 블루밍스의 맞대결이 있습니다.